coins.com 기념하며 첫번째 소리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첫번째 밖에 안보이는데 첫번째 밖에 안보이는데 첫번째에요 첫번째에요 이게 이쁘게 세번째에요 세번째에요 다섯번째에요 여덟번째에요 아홉번째에요 세번째에요 송공룩 세번째에요 임종 IP 세번째에요 세번째에요 gt 이렇게 캐치 대개 찡칸 이쁜 집 받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Хм 맞아요 알겠다 하면은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근데 약간 몰라줄 때?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때? 형 이거 뭐 어떻지 않아요?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더 다가가고 싶고 그냥 좀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나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그냥 몰라줄 때 조금 서운함을 좀 느낀 것 같아요 확 느끼게 지네요 희철이 형 다가가고 오! 잘 나왔어 오! 태형 잘 좋았어요 아냐 아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그래가지고 그냥 공약하면 좋을까요? 앨범이 많았다면 앨범을 공약оров 하려고 그러면 모서리부터ş sinon 왜 공약할 가지구요? 아니면 뭐 더 동 Battários 그러면 엿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특별히 애착이 가는거? 그러면 엿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특별히 좀 애착 아 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 말고 태형님으로 감사하죠 아 태형님으로 감사하죠 아 호송이 형 보고 싶어 오늘 자고 있잖아 호송이 형 왔다 화질 왜 이래 화질 왜 이래 화질 미쳤다 호비 귀엽네 호송이 귀엽긴 하네요 저호 호송님 문장정 고맙습니다 호송이 형 호송이 형 호송이 형 하나 둘 셋 다 여 일곱 하면 제꺼예요 황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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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스텔 황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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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갤럭시 버그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? 오늘의 중복 등장하십니다! 렛츠갤! 민자옵셋이니요? 뭐야? 저... 저 포트카드! 저 갤럭시 버그요! 진짜요? 네! 그게 1등이에요? 야 근데 이게 포트카드 대상보다 부어진 거야? 사줬어요? 어! 그래야 저런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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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어폰을 잘 안 해. 저 호석이 형 클라밍고 하나 뽑아주고 싶어요. 30포인트? 30포인트? 50포인트! 50! 30포인트? 네! 한 번 더! 땡큐! 고석이 형 줘야겠다. 고석이 형이 플라밍고를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못 봤다. 이제 2명으로 뽑아가지고.. 와! 진짜 미쳤다.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? 대박이다! 봐봐! 하하하하! 야 이거 봐봐! 진짜 귀엽고! 이거 케아가 20유로나 물어보는 거 아 진짜로? 와 대박이야 너 아 아 아 아 플라밍고 이거 어디서 샀더라? 이거 플라밍고 저 하바이스는 아닌데 어떻게 uit지 너는 아주 나쁘지 않은데 그들은 알지 못할 수 없는 것 whole 아 태영이 맞아 태영이가 준 것 같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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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2 2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